이거를 좀 해볼게요. 이거는요.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 단어가 딱 나와요.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.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요. 이 6번 문제. 그래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. 아마도 이거 틀리신 분도 그 단어를 못 들어서 틀리신 것 같아요.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6번. 텐트를 사면 좋겠네. 사면 되겠네. 텐트. 텐트가 래우에요. 래우. 우리 니 깜짝이 하면 래우. 이렇게. 니 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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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텐트. 내 마 무화 래우디 또는요. 그 다음에 소하이. 그래도 자세히 알아봐. 쑤 뉴테나잇 영마. 파이티미요. 끼리. 쑤바. 그래.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. 자, 이거 우리 사이도암무스에서 공부했는데 아썼으면 을걸. 이거는 호현이에요. 호현. 그 다음에. 그래도 텐트 치기 힘들겠다. 텐트 치다는 농뜨. 쑤레우. 쑤레우. 입니다. 자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6번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사야할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. 자, 여자 고위꺼울 들어볼게요. 여자 고위꺼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간다. 네. 이것저것 사야할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. 그렇죠. 사야할게 많아서 못 갔어 라고 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내용이었고 남자가 답안인데 잘 들어 볼게요. 텐트같이 캠핑에 필요한 것 같아요. 다시 선생님 깍깍 해볼게요. 가고 싶었는데. 텐트같이. 텐트같이 점유 래우.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. 이렇게 선생님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. 깍 로마 컨텐 캠핑.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. 자, 여러분. 이게 나반이거든요. 이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. 꼭 한번 들어볼게요. 텐트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.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. 이거 가방 콩콩 및 인기할라 하세요 가방 그 놈이 맞췄 때 인기할라 하냐 텐트같이?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? 너 봐주세요 다 갖춰진 데 오오오오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인기할라 하냐? 물건들이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? 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인기할라 잘했어요 갖춰지다 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엄청 어려워 갖춰진 데가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갖춰지다 이랬어요 다 갖춰지다 이거에 의응태가 뭐냐면요 갖추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갖추다 이게 뭐냐면 준비싼 이라는 단어예요 준비치억? 준비싼치억? 이렇게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지급해볼게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 필요한 곳이 필요한 곳이 있다던데? 캠핑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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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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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이 캠핑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나만 이제 여자 후회하는 거지. 아, 나만 또 미쳤다 있잖아 또 터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